내라 하고 내려간거야 내려가갖고 신랑한테 가자마자 어? 신랑 이리와 나 무시했지 이리와? 한 100개나 벗고 그냥 위에서 사쪽으로 대쪽 구멍고 사쪽으로 대쪽 완전히 죽여버렸어 진짜 어 그래갖고 그 바람길 잡았단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도인이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그 도인이에요 예 혹시 옥녀가 되고 싶은 분이 없습니까? 지금 좀 그러지?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010 3312 1720 적어놨으니까 저녁에 은밀하게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나한테 딱 100일만 나한테 전소받았고 하면 옥녀는 저리 가도 우거가 생겼어 내가 그 기술을 전화번호 해줄게 우자고 내가 이게 왜냐면 뒤에 다음 주자가 나와야되는데 꽃물고 왜 안나와서 내가 우자고 하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이왕이 말 나온 김에 해줄까? 아 알았어 제비가 제비가 여자를 꼬셔가고 모텔을 갔어 그 여자가 사고가기 전에 노퍼심으로 저게 하는 얘긴데요 절대 핸드폰 놀아보면 안돼요 그런거야 제비는 절대 제비가 애기가 있어요 제비들은 보면 절대 여자들 핸드폰 금분도 안 훔쳐가 그건 상식이야 그래서 그걸 전혀 맘에 없었거든 근데 핸드폰 놀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 샤워를 딱 오는데 핸드폰을 딱 놀아본거야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어 레즈스는 콩이 있잖아 3개 하고 5만원을 노란 꼬무지로 낑낑 감아놓은거 하고 이거밖에 없는거야 별것도 없네 이거 갖고 놀아보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암무차가 하고 놔두고 있었어 샤워가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저기 핸드폰 안 열어봤죠 이따 아니 내가 진짜 이런 얘기가 아닌데 너 보내지 말라 해서 궁금해서 놀아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즈스는 콩 레즈콩 3개 하고 5만원밖에 없는데 어 도대체 핸드폰에다가 왜 콩을 갖고 다녀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저기요 저는 진짜 남자를 만날 때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엉엉 할 때마다 콩을 하나씩 모으는 취미가 있다는거야 그러면 3번 밖에 안하잖아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아니네 그러면 옆에 있는 5만원은 모여오겠더만 아이고 호호호 이거요 콩 팔아서 모은 돈이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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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하나 갑시다 한거 더 가고 자 한거 더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각설타러 가볼까 그래 각설타러 신나게 가고 내가 핫 한번 잘라보러 이거 10분짜리라 안되겠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얘기하면 트로트만 불렸으니까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각설타러 한번 해줄게요 괜찮겠어요? 어 넷장시가 각설타러 떼우면 진짜 그 시체기 어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먹던 각설타러 죽지도 않고 또 와서 에이 에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한발 가진 따기는 그 두 발 가진 세 발 가진 동료기는 세 발 가진 네 발 가진 탕나기는 먹는 귀신을 아기다 으으으 시구시구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니 싸디불을 걸어 놓고 나두리를 가고 없고 둘째 집으로 들어가자 앙살맞은 똥개새끼가 결사척으로 막는구나 개새끼도 가세하고 셋째 집으로 들어가니 혼자 사는 우리 애기가 저랑하게도 앉아있네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나가 봅시다 그 다음은 모델이 없어 안녕 야 하이 시구시구시구 굴러간다 저 시구시구 굴러간다 수지 굴러간다 청년의 왕도에 넘각성이다 굶기도 칭찬 자극히 심하하하 시저저저저저 너 읽을 건가 유기식 나 어디서 잘 지켰다 나 내게 짱 나 잘 지켰다 난 저 흥고리는 노흥고리 있어 헛고리는 이는 꼬리는 이 꼬리로 나 한 번 우리의 꼬리나 한 번까지 나 여기는 또 두 발까지 심하해 하시니 고풍고풍기 이는 꼬리라도 써먹은 건지 미끌미끌미끌하게 찾아 고고고고고고 박걸리통이라고 또 마셨니 어젯직벌직하게 자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평평을 고통하 각도의 피아노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